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사고로 투자 피해를 본 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거래소가 해킹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, 해킹 이후에 투자들의 암호화폐 방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. 서울중앙지법 민사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일의 운영사 주식회사인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, 또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8,300여만 원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. 이 사건은 해킹킹 피해로 투자들 낸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에 첫 승소 사례입니다. 재판부는 코인네일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의와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. 암호화폐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고 봤습니다. 다만 해킹 사고 이후에 거래를 중단해서 암호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 안 했다는 배상 책임은 인정됐습니다.